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마다 악세사리 추천 요청이 많았어서 오늘은 제가 요즘 구매한 악세사리를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 구매한 뉴 아이템들도 장득 담아봤습니다 예쁜 것만 담아왔으니 바로 보여드리면요 먼저 귀걸이부터 보여드리면요 제가 프렌치한 감정을 좋아해서 특히 진주 귀걸이를 자주 찾는데 클래식하면서 예쁜 투류의 무드를 가진 거는 역시 진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끼고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던 제품이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봤어요 실버의 펄사에 대한 칼리리로 천연 담수 진주 특유의 우윳빛이 부드럽게 어우러져서 귀걸이 하나만 껴도 진짜 딱 포인트가 되는 거 있죠 진주 사이즈는 8mm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껴줄 때 은근 눈에 띄면서 자연스럽게 예쁜 딱 그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착용한 화이트 골드랑 옐로우 골드까지 총 두 가지 컬러가 나와 있는데 저는 쿨톤이랑 화이트 골드로 골라봤어요 제가 요즘 자주 입는 플렌치티랑 같이 입어봤는데 이런 페미닌한 무드부터 프렌치까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귀걸이라 사짐 듬뿍 담아 이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요즘 자주 끼는 귀걸이를 가져왔어요 날씨가 서늘해질수록 확실히 볼드한 타입을 찾게 되는데 사선으로 X자가 만들어진 이 디자인이 또 은근히 클래식하고 유니크해 보이더라고요 원터치 형식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개인적으로 볼드한 귀걸이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도 한번 추천드리려고 가져와봤어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니트나 코트에 잘 어울려서 가을, 겨울에 제가 특히 애정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트위스트로 꼬아진 X 디자인의 클래식한 실버 컬러로 조금 더 추워지면 아이보리색 니트에 같이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통통한 디자인인데 사이즈가 마냥 크지 않아서 역시 이 제품도 데일리로 끼기에 부담없이 딱이었어요 비슷한 디자인에 이렇게 골드가 믹스된 제품도 있고 통통한 디자인보다 조금 얄쌍한 디자인이 취향이시라면 이 제품도 사심다면서 추천드려봅니다 이번엔 목걸이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건 약간 덕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디자인이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두께감 있는 체인에 블랙 하트가 포인트돼서 키치한 디자인 좋아하신다면 저는 요거 살포 추천드려봅니다 체인이 두껍다 보니 멀리서 봐도 은근 포인트가 되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제가 보여드리는 블랙 컬러 말고도 요로케 귀여운 오닉스 컬러도 있으니 시향 따라 골라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칠바체인으로 총 길이는 조금 짧게 나온 편이라 요렇게 초커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아서 저는 나시에 같이 코디해봤어요 이렇게 블랙 목플러에도 잘 어울려서 시향 따라서 연출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특히 악세사리를 좋아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자주 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특히 펜던트 목걸이가 예뻐 보이는데 목걸이 하나만이라도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난한데 은근 디테일이 있고 또 포인트가 되는 요런 느낌을 찾으셨다면 이 제품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와봤어요 실바체인이라 목에 닿았을 때 불편하거나 따가움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약간 무게감이 있는 편이라고 느껴지긴 했는데 요건 개인차가 있으니 리뷰를 조금 더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목걸이는 역시 진주인데요 저의 끝나지 않은 진주 사랑 덕에 결국 마지막 목걸이도 진주 목걸이를 가져와봤어요 진주 목걸이랑 큐빅 체인이 레이어드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목걸이 자체에 존재감이 은근히 있는 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넥라인이 파인 상의에 많이 코디하는 편인데요 목걸이 자체가 포인트가 돼서 조금 더 디테일이 많은 옷을 입었을 때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기본 느낌의 니트에 잘 어울려서 요걸 제일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셔츠랑 입었을 때도 또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치만 역시 목걸이가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넥라인이 조금 더 오픈된 게 예뻐서 저는 일부러 단추를 풀어서 입어줬어요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새틴 셔츠에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은 목걸이 디자인이라 그건 조만간 데일리 룩으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셔츠 코디에도 은근히 잘 어울리고 사실 어두운 색 상의랑도 잘 어울리나? 싶어서 이것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예뻐져서 촬영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저것 입어봤는데 정말 어떤 상의에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 룩에 제일 잘 어울리나요? 페미닌한 무드부터 프렌치한 무드까지 정말 여러 제품을 다양하게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을 쇼핑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브이로그에서도 예쁜 코디로 잔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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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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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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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